둘 아니 못한 뒤야 셋 엄마 여기 거듭치 말고 뭐니가 이렇게 오면 되는데 여기서는 뒤 자 내가 이게 양손으로 내가 최고야 이거 잘 되죠 바꿔서 한번 해봐요 내가 최고야 이걸 바꿔서 해봐 최고야 최고야 나는 겸손해야 돼 나는 겸손해야 돼 자 여기다 힘주면은요 이게 안 구부러져요 그냥 이 팔목은 그냥 가만히 내려놔야 돼 그래야 겸손이 자연스러워 목에다가 힘주고 막 내리라고는데 어그지로 내렸어 이거 겸손이야 아니에요 목에다 힘을 내려야 될 때 겸손이 되는 거예요 자 최고와 겸손을 교차시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것이 전부 다 노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거면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하지 말고 선생님이 하지 말고 요것만 하자 박수 박수 엘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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